어우야 이거 진짜 진짜 사디스트하면서도 어우 무섰네요 자 6층 악몽 끝나지 않았다 자 과연 이번엔 무슨일일까요? 자 어 이번엔 회상봉인가요? 괜찮아 오빠? 혹시 오빠가..라고 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아 왜냐면 우리들 어허 뭘까요? 어 이상은 없나보네 어 여기도 이제 죽은목의 코딘이요 자 여기 지름길이야 7층까지 바로 갈 수 있을거야 네 자 일단은 세이브하구요 어 이때 7층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흠 자 어 여기 계단도 있구요 어 뭐야 이거 왜 사이렛소리? 어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 그냥 음악소리로구나 어 미안해요 여러분 착각했어요 자 자 일단은 벌어서 7층까지 올라가야죠 자 가보죠 자 아무일없게 바라야겠는데 이거 이.. 주변이 이러면 또 분위기가 또 안좋아진데 이거 분위기가 좋지 않아진다고 응 자 일단은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어 저기 이단보기코씨 응? 왜그래? 지금 말하는것도 엄청 늦는건데요 응? 그.. 저같은거 위해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거에요 그런건 탈출하고 나서 말하라고 이 내용도 보니까요 지난번 류타로전기 때도 이런 비슷한 대사가 있었죠 아직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 그것도 그렇네요 여기가 바로 도서관이야 도서관이요? 여기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해야할까 여기가 아니면 가는거 어렵다고 할지도 모르겠군 뭐 그런셈이지 네 왜그러신가요? 아니야 조금 뭐 일단 갈까? 네 자 일단 도서관으로 직행이네요 오 왜이렇게 얼음이야 여긴 도서관같지 않은 인테리어인데요 그렇다고해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않고 어 아니야 여긴 어허 설마 잠겨버렸어 어? 어어어 잠겼죠 예 뭐.. 뭐죠? 이랴.. 그랬군 녀석이 한짓이야 모개코다 모개코다 오 이럴수가 오호 뭐야 환영파티라고 해주나 이거 지금? 어? 오호 오 마이갓 저게 모개코하라고? 저거 모개코왕이? 흠 흠흠 안녕 짐에서 모개코 캐슬에 어서오게나 에? 이게 무슨 일이죠 이단 모개코씨? 녀석은 이세계왕 이성을 만든 모개코왕이야 네 네? 아 이거 참 연합하자 너도 참 대단하군 그래 응? 아까 모개코 짜인한테 혼났다고 모개 하하하하하하 아무리 봐도 다른 모개코는 똑같은데 그건 그렇고 설마 니가 도와주고 있을 줄 몰랐구나 네 네 네 녀석 도서관 어디 갔나 응? 아 그거 방해져서 없어 버렸지 멏키키키키키키키키 뭐씨 머개타기 좋아하는 책은 전부 해소했고 도서관은 이게 필요 없다고 느껴졌으니까 말이야 모키키키키키 네 녀석 역시 자넨 방해였어 그때 죽여버렸어야 했었는데 말이지 흠 어디 한번 집 걸어가야 님들인 보니서 흠 모갯덩이 새겨있는 이상 너희들이 마음대로 날 들게 해두진 않을까 모께 자 병사도 있다고 항복하시는 게 어떠신가 모께 모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싫은데 자 실타인가? 오! 역시 나도 그렇게 간단히 당하기 싫거든 어 또 로켓러스는 가만있다 이 로켓러스 지금 저기 이다 모기코씨 실타는 가져오셨어요? 에? 몇 개 가져오셨어? 어 나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셨나요? 아가씨 마냥은 마냥으로 대비해야지 무엇vm wh-뭐라고? 미ën комментар ie 모이코 난 아직 죽을수 없거든 어깍 Weekly 난 모GE코controlled 50도 칠시다 우오오오오오 자 빰 어 어 제대로 폭파 시켰되 완전히 진짜 해버렸어 여성은 귀찮은 놈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몇십분 자 오 근데 여긴 어디인가요 어 잘 모르는 곳으로 나와버렸구나 일단 가볼까 거짓말이죠 자 일단은 세이브하고요 자 계속 가보죠 자 봅시다 2단 모이크님의 집감은 어딘가 하나씩 빠져있네요 자 어 근데 여기도 이제 아 그래도 길이 있나보네 문이 있나보네 자 여기도 음 그나저라 여기는 어디지 어 그러게 왠지 이상한 곳으로 온 것 같죠 아까 전에 도망친 것까지 좋았는데 로켓 런처 쏴서 물론 정확하게 RPG지만 그걸 쏘고 나서 도망을 쳤는데 10분간 어딘가 도망친 곳이 하지만 도서관이 없어졌다고 하면 여성은 무사한 걸까 자 일단 도서관은 없어졌고 뭐 탈출할 곳도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자 봅시다 어 뭐야 여기 대문이 있어요 그렇죠 어 이 앞은 자 어 뭐야 여기 어 어라 여긴 1층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 1층은 아니야 근데 여기도 피르가 더 얼룩져있어 어 뭐야 어 어 잠깐 이거 세이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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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느낌이 안좋은데 이거 자 어 뭐야 어 영혼인가 예 그렇죠 어 어떻게 된거죠 이게 예 자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한번 가보죠 어 뭐야 아 이거 완전 테럿감이야 테럿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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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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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테럿감이야 테럿감 아우 어 눈아파 눈아파 어 미안해요 여러분 예 미안해요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어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예 어 뭐야 아 이것도 완전 테럿감이네 예 그렇죠 뭐야 아이구야 이거 개죽음 어 야 이거 무섭네 이거 신라라 정도로 자 일단은 다른 데 한번 가봅시다 어우 여기도 그러네 어휴 어 이게 막혔고 자 어우 왠지 무섭네요 예 갑자기 자 그리고 여기도 어 뭐야 여기 쌩엠이 있어요 예 자 봅시다 땡에 멀었고 자 일단 빠져나갑시다 일단 속도 좀 올려야겠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 뭐 붙어있는데 봅시다 아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 이거 패스 자 일단은 여기는 없는거 같은데 자 일단 속도 내고 여기 문이 없으면 안될거 같은데 일단은 여기 한번 오른쪽에 한번 갑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여기도 길이 있구나 아 근데 이거 눈 테러감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예 일단 빨리 지나가겠어요 예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빨리 지나가서 보면은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자 자 자 일단은 뭐 동상은 있으니까 패스 어허 자 어 뭐야 뭘까요 여기에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하고 자 봅시다 음 뭐지여긴 으흠 글쎄 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선택지가 뭐 뭘까요 그런거 사랑의 도피를 하자구요 스읍 여기도 엔딩 갈리나 한번로 비슷해 두 번째거 자 뭔 아가씨 무슨 말하는거야 이제 오빠같은거 아무래도 좋아요 이단 모기쿠씨 전 당신만 있으면 아하하 이런 너 바오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아니요 전 진심이에요 제 눈을 봐주세요 저랑 같이 사랑의 도피를 해요 어어 아가씨 이단 모기쿠씨 그리고 몇 년 후 어허허 와 언제봐도 여기 저녁노름 멋지네요 아 그러게 그날의 한루 이런 느낌이었지 그 성에서 탈취하고 난 뒤 여기로 오게 되었죠 그로부터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땐 정말 큰일이었어요 아 그러게 말이야 아가씨 응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줘 아 아 그럼요 흐흐흐흐흐흐 아가씨 이단 모기쿠씨 오 이런 일러스트가 있네요 예 야 근데 이것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생각해볼까 이거 뭐 이거 프루슈트 러브로방스 저녁 언덕에서 사랑을 맹세한다 어 배드엔드 해놓고서는 불펼쳐져있네요 그리고 또 사랑의 두피라 말로 어 어 뭐겠구나 응 하면서 에헤흫 자 일단은 뭐 어 계속해보려는데 컨티뉴 자 일단은 뭐죠 뭐지 여긴 글쎄요 뭘까요 일단 들어가보자 자 일단 들어가보야겠죠 어 여기는 도서관 맞겠죠 예 여긴 저 관내에서 조용해주세요 어 어이 네 에 무슨일러요 도서관은 목에 코가 부순게 아니었나 아 관장이 사전에 알고 미리 여기로 이동시켰지요 굉장하네요 여기 관장 어 아가씨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데 잠깐만 어 다행히 예 탈출료들은 확보한거 같습니다 그쵸 예 자 책을 읽어보게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들도 야한책들 뿐이 아니고 좀 아쉽네요 예 그쵸 자 여긴 뭐죠 도서관에서 음식섭취금지 단 쌩이면 가능 뭐야 도회 48수 음 체위도 꽤나 아 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공부가 되는 뭐게 자 뭐 다른것도 뭐있나보죠 한번 자 유부녀의 생임이야기 어우 이것도 식구공정이네 어우 짠 딱합시다 왼쪽 왼쪽길 여기도 뭐 별벌리없게 좋아해 조루불고기 하얀놈이 변태야 어우 여기도 야한책을 손해놨다 이것도 다 클릭하고 여기도 다 야한책이네 어우 자 지금 책을 보시면요 예 뭐 여기 보면은 뭐 무서운 책 뭐 푹신푹신할 책 이렇게 있는데 예 자 요거는 좀 괜찮은데 예 보시면은 무서운 책은 진짜 무섭다 이거 어우야야야야 어휴 그리고 야한책은 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십 십 십 십 자 일단은 갑시다 어 여기 생앰이 있구요 자 생앰을 손해놨다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에 라인 끌게요 미안합니다 예 왠지 좀 좀 그랬어요 저도 아마튼 휘발려들 뻔했습니다 예 자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죠 자 여기는 아 여기다 생앰 있네요 자 생앰 먹고 자 후우 라고 되는데 후나무 신화 예 무슨 후나무라이 그런 신화가 있나 스누 병아리 사진찜 있는 그대로 너를 를 라고 나왔는데 예 넘어가죠 뭐 야한채 2권만 넣구요 근데 이거 100개 얻을 수 있나? 자, 한마리 없이요 자 자 100 오, 99까지 한개네요 일단은 야한채 좀 얻으네요 아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뭐 야한거는 좀 예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나가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세이브 자 일단은 10번말고 11번로 저장합시다 예 또다른게 있을지 모르겠다며 자 일단은 어 뭐야 여기 막혔네 어떻게 된건지 왜그러세요 거긴 벽인데 아니 벽이 아니야 에? 열려라 달걀! 에? 뭐야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 오! 열렸네 오케이 에이 어허 오호 열려라 참깨 했어요 지금 어 뭐야 여기 오! 이상한게 좀 있네요 예 그쵸 자 닭고기 요리책을 손을 넣었다 봅시다 오 닭고기 요리책이라고 나오네요 제작은 하마구링이라고 나와있네 자 어 오 꼬꼬댁거려 예 삐약삐약삐약삐약 이러고 예 꼬꼬댁 꼬꼬댁 어 재밌네요 그쵸 자 어 이런 뭐 밟을거 같은데 자 꼬꼬댁거리고요 자 여기도 꼬꼬댁 어허 어 오랜만이구만 응 응 무사해서 다행이야 모개꼬꼬 오 어 어 너라구만 무사해서 다행이야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하고 어허 그래 어째서 도서의 도서관이 여기에 뭐 딱히 의미는 없는거 같구만 응 이거 cuenta 뭐 있고가 도서관을 박살낸다고 갑자기 말하자라구 오 그러면은 얘가 관장이라는 관장이라는 의미겠죠 그쵸? 자, 퀄트님 어서오시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놓으시면 감사했고요. 스마트폰, 아이폰, 관리용 분들 추천놓으시면 감사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머게커 캐슬입니다. 자, 빨리 여기로... 자, 빨리 여기로 옮겼다는거지? 그 날짜로 그 녀석은 대체 무얼 꾸미고 있는거지? 어, 그렇죠? 여기는 여고생을 독점하려고 싶어 오게 아닐까? 뭐, 그 녀석이 좋은 때를 하게 되지 않을거냐? 응? 하지만 한 번 돌이켜보라고. 그때는 정말 평화로웠다고. 꾹꾹! 어허!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예, 미안해요. 와이, 와이! 이봐, 너희도 너무 시끄러워. 와플 먹고 싶다. 어이, 그렇게 시끄럽게 굴면 생히미신에게 야단맞을거라고.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응. 저, 아까자면 검은 녀석이 왕인거 같죠? 얘, 머게커 왕. 에? 피해 정류씨는 저런 성격이었나요? 어, 그 녀석이 그때 여자가 눈앞에 있어서 수줍어 하고 있었던거야. 어허! 그러셔? 뭐, 뭐야 그게? 응, 그래서 말이네. 머게커쿠. 우리 애들이 여기 온건. 아이고 이따 꼭꼭꼭 채점으로 가고싶다는거지 자 저기있는 워프달개일수록해 어 워프달개? 아 이 앞에있는거 오케이 미안하구만 목에 꽂고 미안하긴 무슨 아가씨 이거 꽤 편리한 아이템이야 이거 쓰면 7층으로 월프할 수 있어 어 정말로 괜찮은가요? 뭐가? 그게 이런거 가끔씩 실패하지 않나요? 뭐 어쩔 수 없잖아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거야 그..그..그치만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어이차 자 자 슝 아 계란이 끌려가버려 아 괜찮아 곧 끝날테니 그렇게는 못하지 뭐..뭐씨 어 위험해 어 설마 목에코왕이 어허 어허 저세속 진짜 죽다고 꼬꼬꼬꼬꼬꼬꼬 어허 괜찮아 이런 상처 별거 아니야 그보다 빨리 꺼 하지만 꼭 그래 봤으니..댔으니까 목이 꼬꼬 괜찮다니까 어허 어허 미안하구만 어허 자 12시대에 추천버튼 꾹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아이폰과 지구점 예 추천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뭐죠 이번엔 흠 흠 목에코왕인데 흠 자 오 야 이것도 느낌이 안좋다 이거 이..있다! 저깄다! 사 아가씨 아까는 워플로 방해받아버렸지만 여기 뚜껑하면 7쪽으로 동아리 캐나게 있을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여스틱이 절대 지지않겠습다 전력으로 도망쳐! 아 네 도망칠거까지야! 자 일단은 도망쳐야겠네요 저스키 도망쳐야겠네 도망칠 수 있을까? 도망칠 수 있을까 생각해 우리들한테 자 오 야야야 오 야 이거 사이드로 갔다 가네 진짜 오 완전히 쟤가 오히려 더 함정에 밟힐거죠 어 뭐야 이거 막혔어? 아 와 좋아 오호 여기 거의 함정이네 좋아 직진으로 가는게 좋아 함정이 아닌곳에서 어디보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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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다 그렇지 여기 아닌거 아닌거 분명 그거야 자 오케이 좋아 자 자 자 여기 여기는 페이크문 지나가고 자 진짜 저글링이야 저글링 야 자 일단 여기로 가서 문 열려보자 여기 아니고 아니고 오오 야야야야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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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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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여기 persec 어려 clo 오 오케 내ilde 잠깐만 내가 Dick에게 넘치지 않을 거야 자 일단은 오 NICHO Thank you Nósumbai 너무 너무 좋아 자 오 매니 뭐하냐 오! 야 stared 아 slightest 함드리드 오 일단 내가 내가냐 트위스트 트위스트 내가 내가 juk 오 우아 같이 감독 bitch 트위스트 트위스트 모개코게스레가 쏘세요 모두가 행복해석도록 행복하지 연애카짝도 행복해주리라 그루누리와 오라고 아 questions 자 일단 내려가고 여기 분명히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여기 오우야야야야 오우 깜짝 놀랐어 오우 오 좋아 자 일단 사이드 피하고 여기도 피하고 여기도 피하고 오케이 오우 야 이거 사이드엠이었어 제일 무서워 자 오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일단 오 뭐야 어 권총? 설마 오 단 세발 이다 목이코씨 정말이지 얼간이로군 쓸데없는 짓이라고 너도 알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서 도망치는건 불가능하다고 왜냐면 넌 나니까 우라모개코 뭐? 자 우라모개코가 뭘까요? 자 얌전히 여고생을 이리로 남겨라 거절한다 오 이다 목이코의 패기 자 과연 왕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어 어 뭐야 뭐 뭐야 이다 죄로 깠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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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어 지금 보니까 이 일러스톨 봐가지고는 이다 목이코로 옮기다가 묻힌거 같죠 그쵸? 하앗ти 하행 그쵸? 하영 아가씨 왜 우는 거야 하앗ć 미안해요 제가 거취석 거리는 바람에 저 때문에 하핫 하핫 아가씨는 아무것도 나쁘진 않아요 흐흦 흐흫 하핫 무슨 소리야 내가 멋대로 도와주는 거일까 아가씨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아가씨 아까 그 모개코가 나를 우라 모개코라고 말했었지 입이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곱 번째 마지막 모개코가 바로 나야 오호 그러네 그쵸 나의 진짜 이름은 우라 모개코 그 이름 그대로 나는 녀석의 모개코의 뒷면 존재야 오호 자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다라는 걸로 알려주네요 그쵸 으 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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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말하지 말아오 이단 모개코씨 사, 상처가 아 아니야 아가씨에게 전할 게 있어 난 그 무렵 자 봅시다 난 난 깨달아버린거야 내 정체를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뭐겠고 뭐겠고 니 방법은 틀렸어 뭐 싫어하구 이런 짓은 해서 안돼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전부 전부 틀렸다고 이건 니 몸을 망가뛰는 것밖에 안 돼 흠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는 속담 알고 있지 어허 자 여러분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그 속담 아시죠 그거 옛날에 그랬을진 몰라도요 이거는 진짜 나쁜 속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할 속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감하게 없어져요 지금 그쵸 모르고 있다면 행복한 것이 잔뜩 있지 않을까 넌 모른 척하면서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을 뿐이야 어 그게 나쁜가 이게 바로 내 방식일텐데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산출해낸 결과거든 목이코 어째서 이단 넌 이단자다 아하 그래서 우라 목이코가 이단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단 목이코라고 뭐시 우리들과 동일한 사고가 아닌 너를 살려줄 순 없겠군 대체 무슨 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었어 모든 건 예동에 불과하지 어이 이 우라 어 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헷갈렸어 어이 어이 이 우라 목이코를 아니지 이단 목이코로 잡아드려라 Sir yes Sir 목이코 목이코 죽여버려도 상관없다 목이코 가 이렇게 해서 끌려가버리는구나 감옥을 갇혀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거부터 몇번이나 처황했지 많은 목이코를 죽이고 몸이 상처 두세가 돼도 귀가 찢어져도 그리고 오늘날 깨달지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모든 건 문명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데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어디선가 빛나는 희망의 빛을 믿고 있었고 하지만 그건 이 손을 피로 물들면서까지 이뤄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서 나의 고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 나는 나는 포기했다 저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이단 모기코씨 나는 이제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지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어 어 아가씨가 내 무거운 족쇄를 풀 열쇠를 가지고 왔을 때 나는 다시 믿고 싶어졌던 거야 희망도 내 자신도 아가씨 난 아가씨가 원하는 세계가 어딘진 잘 몰라 그게 옳은 길인지도 나에게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아가씨가 원한다면 난 거기까지 가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 가야해 어허 자신을 희생하네요 역시 목 저 이단 모기코가 어허 잘들어 내가 녀석에게 주의를 끌지 잠시 기다렸다가 상을 보고 칠칠구인가 네 무슨 괜찮아 여기서부터 하면 혼자라도 갈 수 있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같이 탈출하자구요 미안해 미안해 피냄새 때문에 고팔가 될거야 뭐 아가씨라면 괜찮을거야 내 피냄새로 숨을 수 있을테니 어 그게 피가 묻어있네 그쵸 아 내 피가 그렇게나 묻어버려구 이럴 아가씨 옷이 더러워졌구만 이단 모기코씨 미안하군 마지막까지 가주지 못해서 싫어요 싫어요 싫다구요 이단 모기코씨 아니야 넌 도망가가 싫어요 싫다구요 아가씨 여기서 잡힌다면 내게 해온 일이 모두 물거품이잖아버려 조금이라도 내 기물을 생각한다면 말을 잘들어 잘 알겠지 알겠지 고맙구나 고맙다고 말하는건 오히려 저인데 이단 모기코씨한테 도움을 받았었는데 여기까지 나도 아가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어 정말 그럼 슬슬 가야겠구만 얼른 너도 빨리 가거라 나도 이 이상은 오래 못 버틸거 같구나 아가씨 조심하게 내가 말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정신줄 놓지 말고 알겠지 응 알았지 알았지 네 그래 아 이렇게 떠나보내네요 자 12시 넘어졌네요 자 지금 오신분들 추천놓으시면 감사했구요 스마트폰 아이폰과 띠용점으로 네 추천놓으시면 감사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모기코 캣습니다 이제 거의 엔딩이 가까워지네요 진엔딩이 잘 있거라 요나카 아 아 가지 말아요 아 아 이다 모기코씨 이다 모기코씨 이다 모기코씨 모기기 모기기 모기기기 오 요나카 짱 어디 오늘은 꽃가루 알레르기 약을 먹어서 아주 좋아 자 집 끝난 AS staff 방금방 찾을 수 있지요 들어올라그 모기기기기기기기 모기기기기기 모기기기기 요나카는 없다 小 오 응 요나카는 없다 오호 자 앗 니내석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무게 멍청하긴 너희들이 논 동안 7층으로 이미 올라갔거든 지금쯤에 이미 원래 세계로 갔을 거야 무슨 짓을 니녀석이 중요하 니녀석 중요한 여고생이라고 그걸 도망칠게끔 도와주다니 그런 거 상관없어 네이네이노 모두 내 속을 당장 잡으라 하여행을 찾아라 오우 자 돌려 그래 진짜 저글링이야 놓치지말어 자 자 어떻게 할까요 도망 그건 이제 끝났어 으아아아아아 느려 저? 오! 뭐야! 오! 오! 거운 물을 뱄어요! 빠르다! 그 상처로 그렇게까지 움직일 줄 몰랐군거래 오! 먹겠게 역시 대단하구만 으흐 자 20천쯤 되면은 그 여러분 황야의 결투 음악이 딱 나와줘야 돼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미안해요 그래서 다음은 뭘 할거지? 널 죽이겠다 저? 그게 불가능하다는거 알면서도 말인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흠 그래? 네 오! 같이 검졌네요 자 견뎌! 오오! 오오! 자 오! 호잇! 오오! 임팩트 쩔어요 마침내 본석이 나오셨군요 마음에 드는 녀석을 죽이는건 즐거운 법이거든요 오라! 으흑 흑 흑 동감이야 자 오오! 임팩트 쩔어 지금이야! 자 오! 거우 부셨어요 으흑 고, 거우미 자 보자라! 자 으흑 으흑 흑 으흑 고우미 빠지지entre 니 뭐, 뭐야 이게 흐흑흐흑흐흑흑 흐흑흐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 흐흑 이, 이게 무슨 그렇지? 오오, 오, 아까 전에 눈 테러, 예, 그렇죠 자, 이따는, 오오, 세이브했는데, 오, 야, 이거 요나카가 울고있어, 야 어우, 이거 이럴 수 좋다 진짜, 어우 진짜, 대단하네요. 자, 이따는 세이브하구요 자, 봅시다 정말이지 불쌍한 최후로구만 준비 완료겠습니다 좋다 너희들에겐 어? 너희들에겐 모르겠지 흠 뭐를 지펴라 넷 안돼 어허 이렇게 해서 2단 모게커가 우라 모게커의 최후를 알려주는거네요 아가씨 오 뭐야 고마워 어허 어허 야 왠지 슬프네요 불로 휩싸인 2단 모게커의 몸이 점점 타들어간다 2단 모게커의 최후를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세이브하고 이제 거의 막 빠지네요 자 나갑시다 이제 어 왠지 좀 그러네요 자 일단은 직진해서 쭉 가죠 예 지금 뭐 배우가 없으니까 자 일단은 거의 마무리가 된거 같은데 자 또 어떤 일이랄지 모르겠네요 자 어 여긴 또 아우 또 여긴 또 눈테러 있는데 지역 여긴 또 빨리 넘어갑시다 예 왠지 좀 거슬려요 약간 예 자 어우 야야야 여기도 눈테러 지역이네 어휴 자 어이 위로 올라간 데 있다 오케이 여기 가보자 자 계속 올라가보죠 7층으로 올라가겠습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자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스